네 안녕하십니까 고현수입니다. 오늘은 진짜 어렵게 구간 노선이 중앙인데요. 현재 이거 다 대포 뒤집어올렸거든요. 이거 신청으로 바꿨는데 그거는 이제 심평노부 이거 바꾸는 중인데요. 근데 제가 자꾸 실패해요. 그래서 성균시장한테 좀 달라고 부탁을 해놨습니다. 예? 배송은 솔로 유지 보수 차량 수원에서 오산 거. 어느 거일까? 예. 1955. 제가 천 넣는 거 좀 봐야 하기 때문에. 그러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렛츠고. 어우 기대돼. 아 이거 진짜 어렵게 구간 노선. 그죠? 오 이거 무시. 아 이렇게 생겼구나. 왜 소리 안 나네. 소리 안 나네. 소리 안 나나? 뭐 일단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출발. 출발. 어디요? 아 오늘도 힘드게 출발. 지금 둘째 교환. 구걸. 배포. 할 수가 없는 노선입니다. 아 이거 진짜 어렵게 구간했거든요. 내가 먼저 배포하면 나 진짜. 오 신기한데 이거? 그래도. 신기방기. 어이 신기방기. 뭐 어쨌든. 어이 현재 너무. 어이 열란 흘리네. 어디 한번 나도. 어 설렛 좀 맞춰러. 어휴. 음. 설렛은 맞추면 안 맞는 건가? 뭐 어쨌든 이거. 진짜 이거 줄 수가 없어요. 그냥. 교환. 아 오늘도. 어. 어. 교환하자고 해도 안 줄 겁니다. 절대로 이거는. 이거 절대로 안 줘요. 안 줘니까. 알아두세요. 안 알아두는 죽을 거니까. 아. 아. 아 진짜 느리네 이거. 뭐 이거. 누누면 줘주세요.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지? 에이 설마. 유리인데 누가 갔겠어. 응? 저한테. 엄정 교환. 우선 주시면. 드릴게요. 하지만 제가 있는 우선은 안 받습니다. 제가 있는 우선은 교환 안 돼요. W W W 전. 아. 와. 와. 그래도 다대선은 좀 그래도. 다대선도 좀 못 할 것 같은데. 뭐 어쨌든. 보수차는 여기까지 보여주고 이제 신차하고. 일반 다대선. 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대포 신평 신차. 부터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. 어. 깜다. 내버려 숨겨리고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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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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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차피 순찰 한번 바꿔 이것도 바꿔 다음형은 두둥 두둥역입니다 내리수문은 오른쪽입니다 네 다음형은 두둥 두둥역입니다 내리수문은 오른쪽입니다 자 두둥역은 군은 군 강에다가 등을 줄 수 있는 체험을 할 수 있으니 네 체험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내가 잠깐 뭐한다고 일단 다음형은 두둥 인구역입니다 내리수문은 오른쪽입니다 오렌저 오렌저 이제 도착할까 뭐있네 이거 인정해 놓고 보이네 오 보인다 아 이거 보이구나 그럼 불태문에도 요즘 수명하고 이번역은 두둥 두둥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대스톱 이즈 대스톱 이즈 네 이 노선 둘 다 드릴 수가 없고요 네 가만히 살다 보니까 제가 없는 노선을 준다 해도 그냥 안줄게요 안줄게요 이게 아마 저작권이 있을 것 같아서 이 귀여운 노선은 저작권이 좀 그래도 이 귀여운 노선은 제작한 사람이 좀 빡세거든요 그래서 줄 수가 없어요 그냥 이래서 여기서 리뷰 영상 마치고 귀찮아서 인트로도 안올리고 편도 안할거야 귀찮아 난 귀찮아 나 귀찮 뭐 그렇게 꼭 갖고 싶다면 좀 좀 좀 엄청 구하기 어려운 노선으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디는 설명장 제 커터 아이디랑 설명장에 적어드릴게요 와서 그냥 달라고 하지 말고 응? 응? 나도 너 손 먹고 좀 살아야지 응? 응? 아니 솔직히 다들 사는 줄 수 있어도 저 시장은 좀 그렇다 그 와인시네마 열차는 열차 주면 뭔지 줄 것 같은데 제가 와인 와인시네마 열차 뭐 에스트라이그 장생안이란 열차 그것도 그거 주시면 제가 줄 것 같긴 한데요 각기 각 하고 있는 그 노선의 사람은 유 유 유 유 유튜브 윤정희님하고 비재병장님인데 개인 소장용이라서 노선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정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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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산 하나 호스피덜 네 아마 빨리 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내일 한글라스틱으로 무책하나 일본 배포 이벤트를 가겠습니다 네 꼭 오셔야 돼요 네 내일 내일 아침 10시에 그 영상이 올라갑니다 알겠죠 네 못 나오시는 분들은 그냥 데카토 아이디로 그냥 가지시던지 이거 내일은 제가 좀 갈까요 이거 학교 숫자에 아마도 학교 숫자가 없구나 아 나 학교 숫자가 없었지 네 어쨌든 여기서 가대선 신차 아 그리고 보스 차량 리뷰였고요 구독자에 눌러주고 무조건 구글 금지 구글금지 구글 구글하면 신고할꺼야 이사람들아 그럼 그래도 그거를 좀 빡셌나 뭐지 그거 한번 박아볼까 호남선하고 보스 차량 한번 박아볼까 호남선 안올렸잖아 피네리노 호남선 나 어제 여기서 이비완사입니다